다가오는 여름철 폭염과 집중호우 등 각종 자연재해와 감염병에 대비하기 위해 강서구가 여름철 종합대책을 마련했습니다. 특히 올 여름은 평년보다 무더운 해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군은 폭염 피해를 막기 위해 총력을 다한다는 방침입니다. 강서구는 먼저 폭염 속 주민 건강을 지키기 위해 오는 10월 15일까지 5개월 동안 유관기관과 지역주민 등 상호협력체계를 강화해 폭염관리 안전관리 대책을 수립하고 시행에 들어갑니다. 또한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을 강화하고 코로나19 감염병에 따른 정책의 변경사항을 반영해 건강한 여름나기에 나섭니다. 1,900여 명의 독거 어르신, 만성질환자 등 거동이 불편한 취약계층에 대한 집중관리에도 나섭니다. 이에 건강보건 전문인력, 어르신 돌봄이 등 찾아가는 방문 건강관리를 실시하고 동주민센터 무더위심터와 무더위 그늘막을 107개소를 운영할 예정입니다. 이외에도 군은 침수 취약가구 돌봄 서비스 대상자를 위한 1대1 밀착 돌봄을 추진하는 등 적극적인 선제 대응으로 구민들의 건강한 여름나기를 위해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입니다. 수고ulation 수고한 세상 수고하실 수 감사합니다.